매력적인 사람의 열 가지 특징 1. 지나간 버린 과거사에 얽매여 고민하지 않고 구김살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2. 순간순간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뛰어난 센스가 있다 3.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에 흥미가 없다 4. 다른 사람의 행동에 저희를 캐는 일에 흥미가 없다 5. 논쟁에 대해 흥미가 없다 6. 이것저것 쓸 데 없는 근심을 전혀 하지 않는다 7. 감사하는 마음에 넘친 감동적인 에피소드의 소유자이다 8.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나 자연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실에 감사하다 9. 저절로 자주 미소를 짓는다 10.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 욕구 못지않게 다른 사람이 베푸는 사랑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